안녕하세요. 릴레이 기부 이벤트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현재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 송유택입니다. 저는 이영훈 배우에게 이 기부함을 전달받았는데요. 저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저희 이런 작은 마음이 독거노인센터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전설의 리틀 농구단 팀도 그 마음에 동참하겠습니다. 네. 이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와 같이 이렇게 동참할 또 다른 분은 다른 분에게 저는 또 이 상자를 전달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